아들아. 우리 아들아. 우리 아들이 뭔데. 우리 아들이 와. 아 저 청나라에서 유학 간다는 그 아들이요? 내가 일로 옮긴 것도 모르고 나를 찾느라고 애면돼서 고생만 직사게 하고. 그냥 이게 나를 아주 잘생겨갖고 이게 얼마만에 만나는 건지 모르겠어. 그렇게 잘생겼어요? 어 잘생겼지. 나를 닮아갖고 부리부리 한게 성품도 날 닮아서 아주 지긋었고 말이야. 진득해. 아이고 내게 이러고 있을 시간이 아니지. 마중 나가야지. 뭐 성품이 진득하고 얼굴이 잘생겼다고. 니가 잘생겼으면 나는 배웅준이야는 마.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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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저런 저부려한 놈을 봤나. 낭자 괜찮으시오?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내 낭자처럼 아름다운 분을 구한게 평생 영광이지요. 저 이 은혜를 어찌 갚을지. 그럼 내 부탁 하나만 드리리다. 실은 내가 이 고울 사또 아들인데 청나라에서 유학하다 오느라서 이 고울 지리를 잘 모르어. 그래서 혹여 낭자가 시간이 되면 마을을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 마을 구경을 시켜달라는 건가요?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아 아니에요 해드릴게요. 아 그런데 지금은 어머니 심부름 가는 길이라 이따가 유시쯤에 저주 정자에서 만나는 건 어때요? 그럼 부탁드리리다. 네 그럼 이따가 드릴게요. 아싸 아싸 또 했어. 이번에 잘 떴어어 잘 떴어어 잠깐만 잠깐만 돈 줄게 돈 줄게. 그런데 이 동네 원래 이렇게 물이 안 좋아? 좀 전에 전왕자도 형 아니더만. 아 전 도련님이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약속은 왜 잡으셨어요? 이 사람아 감 나무 흔든다고 감이 하나만 떨어지나? 여러 개 간둘 중에 제일 괜찮은 걸로 솎아내는 거지. 확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법이거든. 오우 저 또 감 오네. 잘 좀 띄워줘. 예예. 비켜! 비켜! 어허 저런 저 불이한 놈이 있나? 낭자. 낭자 괜찮으시오. 아이고 어딜 만나? 아이 이놈아. 야 정신 사나워. 어? 좀 가만히 좀 있어. 사또. 백종놈이 탈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위험해 닥칠지 모릅니다 사또. 아니 우리 아들이 이거 이거 무슨 일 생긴 거 아니냐? 어? 이거 길 잃어버린 거 아니야? 어? 아이고 어떻게. 야 또 저 우리가 어떻게 저 마중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그럴래? 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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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가벼워지셨어요? 아휴 너는 왜 이렇게 상했냐? 어? 코피는 왜 이렇게 터졌어? 응? 아휴 청나라에서 오늘끼리 제가 좀 힘들었다. 아휴. 그 타지에서 고생 너무 많이 했구나. 응? 이거 몸보신 좀 시켜야 되겠다 응? 아버지야말로 몸보신 좀 하세요. 이게 뭐예요? 기털처럼 가벼워져가지고. 아들아. 아버지! 아버지! 서떡 여신가? 아유 정대감 어인이로 여기까지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너 너 왜 저 개집 껄떠거리는 벌을 못 버드냐? 너 집에 와서 망신 시키고 정대감 여신 가슴을 왜 만졌어? 가슴을 만지다뇨? 저 진짜 억울해요 저 실수로 그냥 살짝 걸쳐놓은 것 뿐인데 만진 것도 아니고 왜 이놔? 너는 저 일주일 동안 외출 검지다 어? 아버지 저 오늘 왔는데 아니 뭣들 하는 거야? 엿디에서? 저 방에다 전회를 하니까 아야야야야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난 조종이 볼일이 있어서 가봐야 되겠다 오포졸하고 김포졸 저놈 한 발짝이로 저 방에서 나왔다 하면 너희들 모가지 날아가는 줄 알아? 알았지? 진이야 밥 안 먹고 뭐해? 언니 나 팔에 종기 난 것 같아 이거 봐봐 어머 어머 세상에 저기 사라 반에 고약 있으니까 고약 좀 붙여 어 아닌데 종기 난댄 김치 국물이 최군데 뭐? 종기 난댄 무슨 김치 국물을 발라? 진짠데? 종기 난댄 김치 국물이 최군데? 김치 국물은 만병통치약인데? 나는 된장 바른다는 얘기까지 들어봤어도 김치 국물 바른다는 얘기도 처음 듣는다야 그러게 넌 종기 난댄 김치 국물 발라? 아니 난 종기가 안 나와 저기 됐고 진이야 오늘 지금 고약 딱 붙여 어? 아 맛있겠다 아 진짜 그나저나 왜 이렇게 쌀이 금방 떨어지는지 모르겠어 아 가뜩이나 그냥 돈도 없어 죽겠구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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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에 종기가 넣어서 그런가? 배가 안 높이네 아유 진이야 너 밥 많이 먹는다고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말고 얼른 많이 먹어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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